러시아의 한 무도회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러시아의 한 무도회장 노장은 죽지 않는, 연륜의 춤사위 뽐내시는 로스토프 백장님 아이고 좋다 좋아 그러는 중에서도 나 홀로 사색을 즐기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둔 유흥을 즐길 수는 없 아 유흥 너무 좋아 못 이긴 척 아리따운 여성과의 무대를 즐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황홀해진 그에게 전달되는 한 장의 서신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아버지 소식이 잠시 집 나갔던 효심 찾아 파티를 빠져나오는 아들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다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을 두고 서로 신경을 곤두세게 된 것일까요? 2016년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을 다시 만나다 전쟁과 평화입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침공 여파로 혼돈의 논쟁이 오가던 상트페테부르크의 한 연회장 러시아가 프랑스군의 진리읍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던 쿠라긴가의 수장 파실리와는 달리 나폴레옹의 위대함을 주장하며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는 청년이 있었으니 나폴레옹의 대 Rapun 어려서부터 유학생활을 한 덕일까 어리숙하지만 소신바론은 못 참는 그의 이름은 피엘 그는 제정 러시아 최고갑부 베즈호프 노벡작의 사생화로 최근 귀국한 뒤 상류사회에 적응 중이었지요 이런 주인공과 진정한 우정을 나눈 유일한 친인 완벽한 피지컬은 더욱 아름다운 아내를 둔 부유한 공작가의 적장자 안드레이는 뜻밖의 결정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그는 어느샌가 귀족들의 위선적인 삶에 면증을 느끼고 미련없이 가족을 떠나 군인이 되기로 한 거예요 상남자 친구 말에 감명받은 피엘 역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으나 결국 방탕하기로 악명높은 아나톨의 유혹에 넘어가 숙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현실 자각 타임과 함께 정신 못 차리던 주인공에게 이때다 싶어 가스라이팅 시전하는 탐욕의 밀런 바셀리 베즈호프 노벡작의 친척인 그가 유산을 몽땅 제 손에 넣으려 곁을 지키던 중 아버지가 위독해졌다는 소식에 달려온 찐 상속자 그리고 찰나의 판당 미스 로빵 세상에 공개되는 찐 유언장 이것이 될 놈은 된다는 될 놈 될 사이언스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러시아 최고의 거부이자 사격에 총하로 발돋움하는 사이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안드레이를 비롯 또 다른 주인공인 라타샤의 오빠 니콜라이 등은 프랑스와의 첫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돈이 먼저인 바실리 공장 그는 자신의 딸과 피에르를 결혼시킬 새로운 계획의 착수 화려한 외모를 앞세운 전술에 주인공의 마음은 손 쓸 틈 없이 녹아내리게 되지요 피엘 헬렌 축하합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영문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결혼에까지 꼬린 당하는 졸부청 자 과연 우리의 주인공들은 욕망에 찌든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간 본성에 대한 끝없는 고뇌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사람 역사가 만든 최고의 문화 유사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셔내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지 빵빵 터지는 영상미로 접하는 톨스토이의 소설 영국 드라마 전쟁과 평화였습니다